안녕하세요 청년옥 진주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자유대한민국을 누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정건훈 목사님과 그 뒤를 따라 생명을 다해 따라가는 애국자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했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통치하심을 느끼고 우리 다함께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향해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인생을 드렸네 사랑들이 행복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우리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움을 뿐 모두 다 주르네요 벼락 끝에서 우리 주의 손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따라 우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셨기에 우리 인생을 드렸네 오직 예수와 신장에만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도 아낌없이 그리기 원했네 우리 헌신이 대한민국 일으켜 다시 사랑하는 나라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으켜 주 뵈올 때 착한 일 뿐이라 주 뵈올 때 착한 일 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원하네 우리 헌신이 대한민국 일으켜 다시 사랑하는 나라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 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원하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일으켜 대한민국 일으켜 예수 한국복은 동일이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 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원하네 칭찬받기 우리 원하네 칭찬받기 우리 원하네 감사합니다 우선 vereoriginal